감사가 사라진 그대에게 감사가 사라진 그대에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매튜 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튜 헬리 목사님은 우리 신학생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주석을 집필했어요 주석 창세기부터 주석을 집필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헬리 목사님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강도를 만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래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영국의 뒷골목에서 그런데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다 한 것 같이 기대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금까지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갑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만 빼앗기고 집에 있는 것은 그대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참 멋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나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이지만 강도가 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유머가 있죠 이처럼 매튜 헬리 목사님은 일평생 감사 전도사로 삶을 살았다고 전해져요 감사 전도사다 어느 곳마다 가는 곳마다 땡큐 땡큐 감사를 그렇게 전파했대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매튜 헬리 목사님처럼 저 여러분들 또한 예술임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는 감사를 보면 신자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몹시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신자지만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보통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기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즉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하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설령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치 매튜 헬리 목사님처럼 말이죠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령 그리 감사하며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간 감사하며 살지 못했더라도 다시금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출신의 소년이었어요 집안이 좋았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미난 사춘기 시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했죠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어졌어요 바벨론으로 이름까지 바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창시 개명을 당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일본식으로 바꿔 부르도록 했듯이 바벨론 제국은 이 다니엘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다니엘은 이방 종교와 문화에 노출된 채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주일추석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결국 그래서였는지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형편 속에서도 새로운 제국의 중앙총리가 되어서 왕의 신임 속에서 그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된 거예요 바로 메대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내에서 높은 위치 고위직을 했다면 이제 다니엘은 생명이 끝난 거예요 왜 새로운 제국이 되었고 새로운 왕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 여러분 한 국가 내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이전에 여러분 있던 분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데 고위직들은 장차관들은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대바사 제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정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메대바사 제국이 얼마나 컸던지 총리를 무려 3명이라 세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 다니엘을 왕이 신임했던 거예요 하지만 메대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이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정적들이 그에게 올가미를 씌웠기 때문이에요 올가미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가도 여러분 높은 위치는 한정된 그러한 위치잖아요 여러분 임원으로 올라가면요 자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신입사원들이 신입사원들로 여러분 갔다가 다 여러분 임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점점 갈수록 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올라가는 거야 적자 생존이죠 약육강식이죠 당시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헐뜯는지 몰라 이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불만이 있는 거죠 어떻게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린 뭐냐 이방 민족이 어떻게 2인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죠 중머니를 털었는데 먼지가 다 나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 연약함이 있잖아 근데 다니엘은요 총리를 하면서 중앙총리를 하면서 재정이 여러분 투명했어 여러분 뇌물을 받아 먹지도 않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탁월했어 깨끗해 정말 투명 그지 차야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 다니엘이었어 그뿐 아니라 인사도 여러분 얼마나 공정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권과 재정권을 여러분 그렇게 타고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간괴를 꾸려서 끌어내리려고 해도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의 약점이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야 신앙적인 부분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했기에 여러분 이제 그들은 당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어떤 신이나 혹은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만약 누구든지 이 누를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왕에게 금력을 요구해서 결국 왕은 자신의 제국 내의 금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기 자신만을 30일 동안 위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왕이 반대하겠습니까? 자기를 여러분 신격고 한다는데 다른 사람에겐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신이든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30일 동안 절하도록 하고 여러분 섬기도록 하겠다고 하니 어떤 왕이 그것을 싫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위직들이요 이 다니엘을 여러분 얼마나 괴롭히려고 했냐면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귀례를 왕조차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금령에 왕의 도장까지 찍도록 요구를 해요 여러분 구두로 하는 것은요 왕이 번복할 수 있잖아요 금령을 세웠다가도 이제 여러분 다니엘을 신뢰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다니엘이 딱 거기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내가 좀 구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령 안에 왕의 직인을 딱 찍도록 한 거예요 이제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30일은 버텨야 돼 30일 동안은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어기면 그 누를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좋게 여겼던 왕은 결국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례에 왕의 금령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딱 찍어서 전국에 이렇게 딱 방을 붙였죠 결국 자신에게 올가미를 씌우려하던 정적들의 수작을 모르지 않았던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자 오늘 말씀 십자를 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도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기에 30일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살아요 30일만 교회 안 다니면 돼 30일만 그냥 기도 안 하면 돼요 왜? 30일이란 한 달만 잘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음으로 30일조차도 배신하지 않음으로 이제 사자구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감사의 끝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끈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은 결국 감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다니엘의 신앙적인 다짐과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감사는 스스로 택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의 처지에서는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는커녕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노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사자구리에 들어가야 하니까 바로 다니엘 스스로 자신을 죽이려는 정적들의 올가미를 결코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했겠죠 불안했겠죠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니까 실제 당시 다니엘의 중앙총리였는데 이런 왕의 결정을 모를 리가 없죠 왕의 금령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2인자인데 그리했기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당시 상황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택했어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를 선택했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여 평생 사랑을 실천하다가 향년 70세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 고 최규철 선생이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최규철 선생 여러분들은 혹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은 아시죠? 들어보셨죠? 의료인 장기려 박사 그분과 같이 활동했던 분이에요 최규철 선생은 교육자이며 사회운동가로서 이티 할아버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티 할아버지 여러분 의기인 이티 우리 영화에 이티라는 영화 있죠? 그렇게 여러분 얼굴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온몸이 녹아내리는 화상을 입은 모습이 마치 외기인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은 분입니다 화상을 당하기 전에는 잘 생겼는데 화상을 당했더니 이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티 할아버지다 화상을 입기 전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웠고 귀국 후 장기려 박사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했어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은 지금의 건강보험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31살 아주 젊은 시절에 31살 젊은 시절에 가파른 언덕에서 차가 굴러 폭파하는 바람에 전신 50%의 삼도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청력에 손상되었고 한쪽 눈은 멀고 녹아내리는 손은 갈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티처럼 된 거예요 한마디로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눈, 코, 입, 귀가 모두 뭉개진 흉측한 모습의 글을 사람들은 징그럽다며 다 멀리했어요 그때는 성형수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겠죠 서른번에 걸친 고통스러운 수술 서른번에 걸친 고통스러운 수술 수술 가운데 이 화상수술이 제일 통증이 심하대요 아무나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화상이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서른번에 걸친 고통스러운 수술 2년간 자신을 간호하다가 몸이 쇄악해져 결국 세상을 떠난 아내 젊은 아내 병관하다가 죽은 거예요 끝없는 절망의 연속이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죽고 싶은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번 사고도 어느 고아원을 칠해주려고 준비한 페인트와 신어통을 가득 실린 차를 자신이 몰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차가 굴러가지고 그런 화상이 일어난 거예요 페인트를 여러분 이렇게 싣고 가다가 신어통을 싣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전해주고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다가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죽음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어요 즉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무조건 감사하자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자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기로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은요 이런 감사까지 하게 되었어 놀랍습니다 하나님 비록 귀는 다 타버렸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들을 수가 있고 오히려 한겨울 추운 날에도 귀가 시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피구름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귀도 없는 이그러진 얼굴을 머리카락이 조금이나마 가려주니 감사합니다 또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입술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선택했던 선생은 일평생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요 끊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십자 조합의를 계속했고요 간질환자들의 복지를 위한 간질환자들의 복지를 위한 장미회를 설립했으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분이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이분이 설립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매년 자원봉사자 100명을 데리고 소룩도로 가서 문둥병, 즉 한센스병 환자들을 목욕시키고 빨래도 해주고 또 말동무가 되어주었대요 또한 수많은 강연과 간증을 통해 감사를 전파함으로 절망에 처한 이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감사 전도라로서 삶을 살다가 7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 최규철 선생은 다니엘처럼 감사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 있기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결국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니엘과 고 최규철 선생처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감사할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택하십시오 엉망을 택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감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태어날 때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라서 신자 역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처지를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건 아니죠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바울사도 역시 처음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했지만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0편, 18편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10편, 18편 다윗의 시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바로 10편, 18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꼼꼼히 살펴보면 무려 50절 가운데 49절에 가서야 다윗이 감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감사 이야기를 안 해요 이 49절에 감사가 나오기까지 실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연동과 훈련의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감사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절부터 48절까지를 보게 되면 18편 1절부터 48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도 원수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기낼 수 있을 텐데 딱 원수를 바라보는 순간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힘을 얻는데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죠 다윗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도 또 넘어지고 일어나도 또 넘어지고 그 내용이 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다윗 역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올라감과 내려감 사이에서 즉 끊임없는 연당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마찬가지로 바울사도 역시 인생에 있어 수없이 많은 연당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자족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삶 자 빌리포서 4장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니 배웠노라 바울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더라도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습득한 거예요 훈련 받은 거예요 연덤 받은 거예요 즉 자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에서 따라서 이런 자족과 마찬가지로 감사 역시 아무리 신재를 하더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과 바울사도가 그리했다면 다니엘 역시 어린 소년 시절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놓은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이 다리오왕 시대에 그런 감사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훈련이야만 깨닫고 혹시 현재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 놓여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장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다니엘과 같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감사를 선택했으며 또 감사를 훈련했죠 아마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았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뭐냐? 말이 되냐? 황당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적의 관계로 인해서 비록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치니 체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을 사 다니엘 앞에서 굶주린 사자는 애완견처럼 변했어요 애완동물처럼 변했어요 굶주렸던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해 따라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우선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그 미리 드린 감사가 현실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뭘 바라고 감사하는 건 아니죠 감사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감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다니엘처럼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통 감사원금을 낼 때에도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방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건 여러분 틀리잖아요 받지 못한 거야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일이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보금소에 모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마음대로 베풀어도 될 텐데 먼저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남자 장정만 5천명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 남자 장정만 5천명 따라서 분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로 잡아도 2, 3몇 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처럼 지금도 우리 또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아닐지언정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세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도 불평불만 대신에 다니엘처럼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감사는 받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귀요하게 여기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우선 감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감사보다도 원망이 많은 시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코로나 이후로 달라졌어요 다 마스크로 가리고는 있지만 기쁨이 없어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엘리베이터에 타도 다 찌푸리고 있고 얼굴을 어느 상점에 들어가도 다 찌푸리고 있고 밝은 얼굴을 요즘 볼 수가 없어 왜? 시대가 그렇잖아요 힘들잖아 어렵잖아 막막하잖아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감사하기를 기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도 세상과 차원이 다른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바로 감사가 곧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요즘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지 확인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는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 원망이 많다면 시비가 많다면 지금 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죠 이제 점검 결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다니엘과 같이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고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잘 훈련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맛보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여러분 택하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몸부림 쳐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배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가만 둘 리가 없죠 왜? 마음의 합한 자인데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감사가 사라진 그대에게 여러분 이런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